배달하죠. 스레드에다가 올려요. 이번 주말은 그냥 쉬긴 했지만 그냥 하고 있어요. 열심히는 안하지만 하는 건 맞습니다. 오토바이 주행하는 것도 다 보여드렸고 열심히 안할 뿐이에요. 빨리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. 구독, 좋아요, 빨려댓글, 공유 저장까지 눌러주시고요. 오늘은 전어에 배달합니다. 전어에 한잔 합시다. 20살이면 어리냐고. 연태고랑주에 한잔 합시다. 지금 유튜브가 7980명 이거든요. 20명만 더 하시면 8000명이라고 하고 미리 기념 방송하고 있습니다. 지금 먹습니다. 수 한잔 배달합니다. 음? mbc 내걸이? 전어에. 나는 여기 초장도 있고 와사비도 있지만 쌈장에 찍어 먹는 걸 선호합니다. 전어에. 잘 보이나? 전어에. 안녕하세요. 홍진 헬메시야 홍진. 5만원짜리. 그리고 오징어. 아니 오징어가 아니라 해무침. 음. 해무침도 이렇게 주셨네. 아 그래요? 음. KS님 감사합니다. 가시가 있죠. 가시를 발려낼 순 없는데 가시가 씹혀 괜찮아요. 그러니까는 맛 찌르는 가시가 아니야. 돈 벌어서 쑤헤이 뭐 아라이 뭐 이런 거 사야죠. 맛있죠? 전어에. 음. 올해 들어서 전어에 언제 먹냐 했는데 오늘 드디어 먹습니다. 술 한잔 배달합니다. 유튜브 8000명 기념 미리 할게요. 쇼츠는 닐슨은 아마 내일 올라갈 것 같아요. 좀 길게 찍었어. 저는. 난 이렇게 쌈장에서 해서 먹는 게 맛있어. 제가 아라이 쓰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. 꼬독꼬독해요. 전어에 전어에. 그리고 유튜브 가서 매운탕도, 서더리 매운탕도 시켰거든요. 이거 매운탕도 먹고 할거야. 이거 15,000원 인가 아마 그럴거야. 오늘 배다 씌웠어요. 오늘까지는 좀 씹시오. 그 15초에 해야지 그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컨셉이죠. 일부러 그렇게 하는거에요. 일부러 빨리 저기 쇼츠니까는. 시청자도 여러분들이 빨리 빨리 봐야될거 아냐. 비대면 시켰는거? 배달 시켰죠. 술 한잔. 배달합니다 짠. 살 빠진 유튜브. 마지막 잔 했고요. 유튜브로 넘어갈거에요. 이건 유튜브 버전입니다. 인스타 버전. 인스타 보시는 분들도 실시간으로 먹는거 못보셔서. 입가심으로 발포즈 한잔만 마시고 유튜브로 넘어갈게요. 이게 3만원짜리에요. 그렇게 하는데 KXS님 말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짧게 짧게 하는게 또 컨셉이에요. 방해진이 오시구요. 유튜브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바로 이어서 갈게요. 유튜브. 8시 55분 쯤에 오시면 될거에요. 포니어 1개에요. 1개. 1개고 정신사나워. 죄송해요. 여러분들 아쉬우니까는. 술 한잔 배달합니다. 배민 플더스님께서 오셨네. 해무침이라고 해야되나. 이게 서비스도 주잖아요. 맛있어. 여기는 육개장도 썼어. 해먹고나면 딱 육개장 나면 땡기잖아요. 앞에건 전화에요. 트림은 제 시그니처. 오늘 배달했구요. 이거 엣지씨 형진인가? 형진 해밀거구요.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. 바로 이어서 유튜브에서 전화에 배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에서 전화에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팔로우는 그렇다. 팔로우는 구독좀 눌러주세요. 구독좀 눌러주세요. 좋아요좀 눌러주세요. 좋아요좀 눌러주세요. 구독좀 눌러주세요. 좋아요. han